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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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기해 하지마라니깐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가 오다 내려왔다고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자 그러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두 번이나 전화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죽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 얘기해 내가 그러면 앉아서 연론사 해갖고 노리저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먹을 거야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마 있어 모르는 건 하지마라니깐 안전한 건 본인이 안전한 본인이 안전하게 하겠어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해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해합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지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본인 거 다 윤석열이 오늘 전화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키는대로 안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기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해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대로 하겠어 그냥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가 여론조사 해갖고 돈 시키면 당기는 거 봤어 야 그 벌은 못 주고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여론조사 해갖고 너리절리 해갖고 네 언론사 장사해 장사해 못 가예 네 그럼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 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어해 지금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 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됐던데 당신은 정권조치 행위에서 여론이 적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래 하소 일할까야 김영선이가 이라이라 하라 하던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 오해가 쏘라 하면 쏴야죠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지역조사 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임원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오로지 대통령과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다 하라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김현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네 파란 쪽도 모르고 지금 앉아가고 서울에 지금 사무실이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하나봐 밤에 괜히 열받고 시키는 대로 무슨 말 하겠다 본인 육성되고 아무 내하고 인형 끊고 맘대로 해도 돼요 구멍을 혹시 보고싶은 액 엥 아멘 액 감사합니다.